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파스넷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요. 하락추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강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이러한 지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강세 보이다가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후부터는 관심을 조금 거두시는 게 좋은데 정확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후부터 이제 무너지면서 고점을 점점 낮추는 하락추세에 돌입된 겁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평선이 단순하게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합니다만 또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량하는 상승 중인 종목을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 있을 때는요. 조정을 받아도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하는 비빌 언덕이 있는데요. 여기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20일에 가니까 튕겨내려오고 20일 돌파하는데도 60일 가니까 튕겨내려오고 20일 60일 가니까 튕겨내려오고 계속 이 이평선의 저항을 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눌림목 구간에 잘 매수하시라 이게 닥터케이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장님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이 하반경직이라 하죠. 그렇죠?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하단은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3669원 정도의 하단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상단 또한 4130원에 상단도 틀어막혀있는 그런 박스권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기관 외국인 관심 따위 없는 개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요. 자 추세를 먼저 보시고요. 첫 번째 추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투자자 현황을 보면 기관 외국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관심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 기관 외국인 사드론 종목에 그냥 편성하는 전략을 써야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죠. 관심을 당분간 배제하시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4130원을 강하게 강하게 뚫어내야만 물론 위에 또 있습니다. 4400원 있습니다 또. 뚫어내고 난 이후에는 실적 관심 가지도 됩니다. 그냥 이거 기관 외국인 수급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단순한 흐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뭐 하는 해선지도 잘 모르겠고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래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거래 없어요. 3천원짜리가 그러면 관심 종목에서 원래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질문 주셨기 때문에 4130원을 강하게 뚫는 시도가 나와야만 4460원 정도의 상황까지를 일단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상승폭이 얼추 비슷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3천7백원이래 할게요. 3천7백원과 4천130원이니까 와 어려워. 400원. 400원 맞죠? 끝다리 떼고 400원입니다. 500원 정도 봐야되나? 500원으로 보겠습니다. 끝다리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원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500원 더하면 4천6백원입니다. 그죠? 4천6백원권이 대략 봐도 그죠? 여기 폭을 상승하고 나면 여기 4천6백원 여기 줄을 딱 고개 딱 꺼놨잖아. 그죠? 이거 보기 전에 벌써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폭만큼 여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결 조건은 뭐다? 추가로 하락하면요. 손절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입니다. 4천130원 강하게 뚫는지 보고 4천4백6백원과 4천6백원은 상당히 강한 저항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ABL바이오 보름 전에 2만천원에 매수했다. 보름 전이니까 한 여기 정도죠. 자, 주연님은 매매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타이밍이 제 기준에선 타이밍이 조금 좀 빠른 것 같다. 예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타이밍이 어디다? 본인은 2만천원이니까 여기인 건 아닙니까? 저는 여기 올라타는 걸 보고 매수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거 노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한 템포 살짝 빨라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가 튕겨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가 원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올라타고 눌려주고 여기부터 관심 가지지라. 그죠? 처방을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트K 아닙니까? 주연님의 죄송합니다. 매수타임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은 이때까지 지켜와 본 결과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한 템포 차라리 한 템포 늦추고 조금 가격 더 주더라도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나와서 수익도 잘 얻은 것 같고요. 앞전 오파스넷의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지 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한 설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방에 여기 저항을 뚫었습니까? 뚫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베리 굿이죠.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산업이의 1조 3천억 규모 기술 이전했다. 뉴스 나오면서 오늘 상가 나왔거든요. 저도 뉴스는 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적용했던 목표치 이야기하면 대략 여기 정거점 인근까지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간다는 이야기 아닌 건 알고 계실 테고 자 추세 하락 추세에서 한방에 단기 하락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방에 상한가 시현하고 장대양봉의 양호한 흐름으로 올라타자마자 그냥 쫙 그냥 상한가로 마감해 버렸으니까 양호하고 추가 상승 충분히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팍 밀려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단기 차이 실현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내일 한 번 더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뜨면서 26,600원 여기 정거점 라인을 예를 들어서 갭으로 떠서 십 몇 프로로 떠가지고 뿡 이렇게 20% 넘어 떠야 되겠네요. 아니군요. 26,150원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갭으로 뻥 여기 저항을 떠서 시작하면요. 베리 굿 그리고 위꼬리 슬쩍 다는 것 정도는 용인 할 수 있으나 갭으로 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은봉으로 떨어지면 버티지 마시고 차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다시 주워 담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 위로 갭 상승해가지고 붕 뜨고 간다면 3만 2천원권까지는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목표치 계산 한번 해보죠. 1만 8,700원과 2만 4,900원에 일단 채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6천원 정도 보시면 되죠. 6천원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천원 더하면 3만 1천원입니다. 3만 2천원. 똑 떨어지죠. 그죠? 여기 폭만큼 3만 1천원 정도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오 목표치가 나오고 좌측으로 갔을 때 여기가 딱 강력한 저항이 있죠. 그러면 3만 1천원 정도 목표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전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책임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보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강한 상승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환하면서 상승 전환했다면 그죠?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죠? 여기를 지키면서 자 박스꾼이 이러다가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내 머리 위에 캔디 캔디 말고요. 내 머리 위에 캔디 캔디 말고 봉 봉이나 캔디나 좀 비슷하네. 그죠? 캔들 캔디 자 내 내 왼쪽에 여기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내 여기 시점에는요. 매수 포인트거든요. 내 왼쪽에 내 왼쪽에 그죠? 이렇게 밑에 봉들이 있다는 것은 지지 지지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돌파되고 나면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몇 번은 지지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대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상승 초입이니까 여기 인근 가서 조금 조정 받다가 강하게 올라가든 아니면 다시 밑으로 좀 내려오든 이러한 흐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익혀놔요. 자 내 왼쪽에 위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항이고요. 여기는 지지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다가 돌려냈기 때문에 지지가 더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메스 포인트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늘려준 여기를 메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은요. 내 왼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부터 이거 다 뭐다? 매물이에요. 매물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올라갈라 해도 튕겨내려 올라갈라 해도 튕겨내려 올라갈라 해도 튕겨내려 오고 초토급 호재가 없으면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좋은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걸 해라 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지가 있으니까요. 내가 매매해서 수익 잘 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450원에 매수했다 하셨으니 물을 타서 1450원인지 지금 단가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오늘 사셨다면 별로 점수 많이 못 드리겠고요. 물려왔다면 그 또한 점수를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주고요. 여기 보면 기관외국인 이거 1400원짜리가 몇백주니까 이거 기관외국인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연기금 투신 투신 이런 데서 많이 사들어오는 거 아십시오. 금융투자 관심이 없어요. 개별주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얘들 투자하는 데 대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벌브럭 왜 그런 종목 하냐?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오늘 샀는지 언제 샀는지 내용도 이야기해 주시면 더 도움되는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9% 밀리는데 그죠? 오늘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샀다면 이 또한 매스포인트 전혀 아닌데 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전에 물려와서 추가 추가해서 1450원이다 하면 단가가 참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답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해도 1834원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기가 조금 힘든 흐름이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시장이나 큰 종목에는 그 정석적인 흐름이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가벼운 종목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1840원에서 반등하다가 밀리면 그것도 한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리겠고 400원 올라가면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건데 그까지 갈지 그죠? 만약에 내일도 휘청거리면서 빠진다면요. 오늘 시장도 좋았는데 혼자 9% 빠졌잖아요. 그죠? 혼자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밑으로 내려오면 과감하게 던지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오늘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가 아닌 거예요. 와 8, 9% 빠지니까 10원 싸게 샀으니까 그죠? 9% 넘게 빠졌으니까 뭐 때문에 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오늘 샀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의 상황을 완전 다무시한 겁니다. 강하게 올라가서 좋았어. 눌려주고 올라갔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가야 되는데 빵! 빵! 은봉이 크게 팍 무너져요. 코스닥 시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코스닥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네. 그죠? 반토막 났었네. 2500원이 1250원까지 빠졌어요. 며칠 만에 1, 2, 3, 4, 5 5일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죠? 50% 50% 마이너스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초특급 트레이더 초특급 트레이더다 생각될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은봉으로 팍 밀리다가 양봉 시연했어. 그래도 그래도 사는 거 별로 저는 칭찬 안 합니다만 이날 샀으면 또 몰라요. 솔직히 이 개별적인 본인이 알고 있는 이슈 때문에 만약 이날 올라탈 때 잘 같이 따라갔다면 또 모르지만 올라타다가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종목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법 없어요. 기관 외국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깨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을 해준다면요 여기 저항권 1700원부터 1800원 사이 다 저항이니까 올라타다가 밀린다 싶으면 차익실현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플렉스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들은 들은 사람이니까 지금 주매 해도 될까요? 주매 해도 다 되는 날이었죠. 오늘 왜? 좀 전에 종목하고 다른 바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 있는 꼬꾸라 져 있는 종목은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타고 나면 올라타고 나면 오늘은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기관 애국인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로 본인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지 저항 있을 테니까 9600원대 여기 강하게 돌고 올라간다면 만원까지도 보이고요. 여기 좌측으로 가니까 저항이 많죠.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여기가 9600원대가 초강력 저항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앞전 이런 상황처럼 거래세우면서 장대양본으로 빵 만원권까지 띄우면 필받아가지고 한 만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여기도 만만치 않은 저항입니다. 여기 초강력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8340원 플러스 중이네. 그러면 많은 9600원에서 많은 정도 사이에서 올라가다가 좀 휘청거린다. 싶으면 그때부터 차이 실현해 나가기를 권유 드립니다. 주가 매수는 오늘 했어야지 내일 만약에 올라탈 때 잘 따라갈 수도 있겠으나 평소에 지켜와 본 바라는 과연 올라탔다가 밀릴 때 빨리 빨리 그냥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그리지 못할 것 같다. 따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추메는 자제하고 추메는 자제하고 플러스 중이니까 올라가는 거 잘 수익 잘 취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9,340원 9,340원이면 한번정도 올라가면 수익권이니까 그런데 단순한 차트 모양으로만 보면 올라타고 늘려주고 올라타고 늘려주고 올라타고 늘려줄 때 여기 장대 양봉이 장대 거리를 빵 뛰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탄탄하게 지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빵 치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만원권 정도 한 만원권 정도는 가지 않을까 가면 9,6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양봉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이런 거 하지 마요. 안정적인 거 해요.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LG전자가 너무 비싸서 추가를 못하는가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데 사고 늘려 밀려도 60일에서 사면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다. 그죠? 실천하면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대로 크게 밀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형우량주가 8%씩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반등한 번 나온다면서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대놓고 대놓고 용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초보자들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막 밀리거나 시장이 흔들흔들하거나 하면 겁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시나리오를 딱 세우고 시나리오대로 딱 나오면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손이 말을 안 듣죠. 사까마카 사까마카 아니 콩닥콩닥 아니 콩닥콩닥 그쵸? 그러한 부분들도 다 이겨내야 좀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LG전자 제가 붙잡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쵸? 몇 번을 자 거짓말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거짓말이 있으면 거짓말이 없을걸요. 여기 인근에서 추천했다가 우리는 팔고 나왔어요. 그런데 안 팔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매매 기회를 몇 번을 줬거든요. 그쵸? 지나간 건 일단 패스하고 그래 이상하더라 하이닉스 어쩐지 딱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했어. 여기서도 그쵸? 반등 한 번 나올 거다. 만약에 여기서 잘 질렀으면 여기 딱 올라오면 단가 딱 빠져놓을 수 있는 단가였고 이거 못했다 그랬고 여기서도 딱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살 수 있다. 이것도 못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G전자 다른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잘 가는데 이거 간 거 없거든요. 이거 충분히 키맞추기 양상으로 갈 겁니다. 하니 그 다음 팍 날랐어. 여팔이 틀린 적 틀린 바 없다. 1번 눌러 예의야. 다른 사람도 정확하게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방송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금요일이죠. 봐요. 주말 방송에서 이야기 그렇게 했거든요. 키맞추기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못 샀으면 또 좋아. 늘려주죠. 그 다음 날. 이런 날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올라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다. 여기 분할 매수 대응하면 문제없다. 그렇게 또 했으면 또 문제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급적인 부분이긴 해요. 이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나간 강의 돌려보시면서 공부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종목 같이 또 한번 챙겨봤습니다. 시장이 오늘 그래도 빨간불 내면서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 보여줘서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고요. 자 미국 선물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현재는 프로수권 이긴 합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 들이니까 선물 기준으로 다우가 다시 20일 해보겠고요.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일 240일 지지권에서 지지를 잘 해내는 그 역할을 잘 해주던데 우리나라는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라고 멘트 주셨는데요. 큰 시장이면 큰 시장일수록 지지와 장 이라든지 그죠 이평선의 성질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정석적으로 잘 맞는 경우가 많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참 아쉽습니다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시장이라 보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흐름을 많이 보여준다. 외국인 선물이 사주면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이 팔아버리면 그냥 힘없이 꼬꾸라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니 정석이 맞기보다는 파생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장에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그 본인이란 본인이란 것은 외국인이 자신들의 포지션 내지는 수익에 도움된다면 선물을 만계약씩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습게 한다. 만계약이면 1조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기관이 그래도 맞서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외국인이 함부로 못할 텐데 기관은 뒷전에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경제선진국이 되려면 기관과 개인의 힘이 외국인과 비슷한 정도로는 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고요. 해외시장 추세는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 시원찮으니까 자금들도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자금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 중에 하나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1200원 에서 추첨하고 있습니다만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들 그런 점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 였습니다. 뵙시아 뵙시아